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공장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서요. 그런데요? 어...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 조사한 근로실태 설문조사 결과와 진정서를 가져갔습니다. 예. 옆에 책상에 놓고 가세요. 접수해드릴게요. 여기 설문 내용을 보시면... 그냥 두고 가시면 된다고요. 뭐야? 아, 네. 평화시장 재단사라는데 진정서를 내러 왔다고 해서요. 진정서? 지금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어? 아둥바둥하는 판국에 젊은 사람이 이래서 되겠어? 재단사며 옷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지 쓸데없는 짓이 나오고 말이야. 에휴... 너 뭐하고 다니는 거니? 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공장 맡겨놨더니 일은 안 하고 사람들 만나서 이상한 짓들이나 하고 다니고 말이야. 아휴,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아휴, 사장님. 무슨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다 필요 없고... 다른 공장도 너 안 쓰기로 했으니까... 너 이 새끼 다시는 평화시장에 발디디 생각하지 마. 정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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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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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